지금부터 여성 코인 스텝, 리플레이스 스텝, 즉 제자리 스텝을 같이 최근차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룬아 선생님처럼 발목을 세우고 준비해주세요.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을 오른발 옆에 모으며 코인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을 왼발 옆에 놓으며 넷, 다시 왼발을 뒤로 다섯, 오른발을 왼발 옆에 코인 여섯, 예,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 뒤로 하나, 모으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왼발 앞으로 넷, 왼발 뒤로 다섯, 오른발 모으며 여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하나, 왼발을 모으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을 앞으로 넷, 왼발 뒤로 다섯, 오른발을 모으며 여섯, 준비하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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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